축구 경기 선수나 감독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것을 알았어요 마침 저에게 확실한 꿈이 없었던 터라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축구 해설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첫 번째로 제 롤모델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 롤모델은 SBS 스포츠 장지원 해설위원입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하며 주요 리그들의 2, 3부 선수들도 완벽히 알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좋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3대 해설위원으로 꼽히기도 해요 저는 장지원 해설위원과 같이 훌륭한 해설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요 먼저 저는 축구 해설가가 되기 위해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축구 해설가는 캐스터와 달리 축구에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요 박문성 해설위원은 축구에 박학다식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어요 박문성 해설위원과 같이 훌륭한 지식을 가지는 해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읽을 것이에요 또한 축구 경기를 많이 시청하고 경기를 스스로 분석도 해볼 것이에요 두 번째는 훌륭한 말솜씨와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와 같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을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저는 구슬 능력을 기르기 위해 책을 많이 읽어 문장력이나 어휘력 등을 기를 것이에요 또한 축구설가를 비롯한 해외 축구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이 필요해요 인터뷰나 기사를 쓸 때 영어나 독일어 스페인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독일어 스페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만큼은 높은 수준까지 만들 것이에요 세 번째는 축구에 대한 끈이 없는 호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호기심은 제가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주요 근원이 돼요 축구에 대한 끈이 없는 호기심이 없다면 축구설가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사라지게 돼요 제가 꿈을 꿀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기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하거나 시간이 된다면 축구로 유명한 영국이나 스페인 등의 나라를 방문해 보는 것 등이 있지요 저는 지금까지 축구설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만약에 제 꿈이 이루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즐겁게 축구를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생생한 축구 이야기를 알려주고 축구의 구단이나 선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줄 것이에요 아리엔티나의 축구 논술 에르난 크레스포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에겐 항상 축구가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며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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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